친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늘 오후 7시 천안교부생명연수원인 개성원에 모여 모레 오후 4시까지 종합토론과 3, 4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합숙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지난 1차 전화조사 응답자 2만 6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입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에서 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합니다.